어쩐ours 사람들 strategies 석테로 맛있어 이런 속에? 뭐 먹어요? 뭐예요? 칵칵 이름이 호두과자래 호두과자 저거 소프님 아니야? 아닌가? 저렇게 키 큰 사람이 드물거든 190 이니까 근데 여기 왜 바베트 아니야? 맞아요? 아니야? 아 키 큰 사람이 많구나 응 와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홍사운드 구독자분이요? 홍사운드 구독자네 안녕하세요 섬재형 조윤입니다 같은 먹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와서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응원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 홍영 구독자님이랑 저희 구독자랑 수가 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홍영이 되게 잘 되고 계세요 35만인가요? 3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4만명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4만명 분들은 3대장 채널로 오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띠용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잡았다 잡았다 뽀뽀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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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써 하지마 알았어 뽀뽀해줘 뽀뽀해줘 아빠 사러 가셨대 맛있는거 사러 가셨대 yapıyor 아버지사affe 요거다가 사 오세요 사러 가셨대 고리보 박용 Braun 사러 가υτ sendiri 뽀뽀해줘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restore 아무것도 좋ogly 다 먹을거야? 엄마 잘라줄게 너무 맛있어 엄청 부드럽습니다 연희 젓가락을 맛있어요? 연희 빵 먹어볼래? 연희 다 먹을거야 고기가 다 빨려 들어간거 같은데? 야옹이도 야옹이도 맛있어요? 빵도 빵도 근데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서 찍다보면 사라져 맛있어 어때? 맛있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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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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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맛있어? 맛있어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맛있어 이렇게 하는 집이잖아 아빠 보고 아빠 보고 아빠 보고 아빠 보고 아빠 보고 영웅이 안 지친 히스토 회사 엄마 조금 엠리 나 혼자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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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한시요 아아 같이 어디서 주무셨어요? 한편 커플을 손에 틀어요 아 진짜요? 상영님이랑? 상영님이랑 소프님은 고기 밥에 들어가시고 어제 주무셨다니 나 어디 근처 수술하니까? 소프님 차에서 한 2시간 차고 나오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